아 empz 다이슨 나이스! 나이스! 라타선트한테 진짜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맙다고 MVP, KTH 상대로 연속 승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어디가 파이팅 매력 철철 넘치는 팀이네요 대박 잘 뛰었어 초대박 코드라 맥스 맥스 패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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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빠 싸움돼요 패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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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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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? 페이커 선수는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1기 색전! 솔직히 지금 관중석 보기도 좀 무섭고 팬분들도 보기도 좀 무서운데 아 아닙니다 응원해주셔서 이대로 우리 10연승만 딱 더 하자 어때요? 우리 10연승 하면 우리 10연승 하면 맘고생이 심했네 끄당한 경기 큰 경기 전 세계 어느 리그를 봐도 이런 멋진 경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 대박! 이 정도면 파이팅! 한 명을 차지한 KT 롤데데데데들에게 큰 주가의 박수를! 아! 이겼어! 수고했어! 아.. 아쉽구나 3성 화이트가 또 왕자에 우쩍 섰네요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칼리사...usan영상 칼리사... KT 롤데데데데Tu 여기 있어! 칼리사.... 나이스~~~ 이중서행... 수용ас!!!! 반드시 Coll X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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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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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웠던 순간 파이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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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왜 불러! 믿을게! 잊지마! 잊지마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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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